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 중에 New File Leader라는 것이 있었죠? 파일을 읽기 위한 이 객체입니다. 그 인자로 아웃점 텍스트를 줬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웃점 텍스트라는 이 부분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이 인자로 전달해서 읽으려고 할 때 만약에 파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있는 파일 리더라고 하는 생성자는 내부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예외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throw, throw 한다고 하죠? 던지는 겁니다, 예외를. 그러면 그 던진 예외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 try, 중괄호, 캐치, 뭐라고 적혀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파일 리더라고 하는 이 API가 이 API에 대한 사용자인 우리에게 던진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캐치를 한 겁니다. 그 예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API는 우리에게 throw, 던진 것이고 우리는 그 던진 것을 캐치, 잡은 겁니다. 아셨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API가 우리에게 예외를 throw 했다라면 던졌다면 우리도 그것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throwExceptionDemo의 파일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 음... 자, throwExceptionDemo라는 클래스의 메소드 메인이 C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켰고 그 C 클래스의 C 인스턴스의 run 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습니다. 자, C 클래스는 이것이고 메소드 런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메소드 런 안에서는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했고 그 인스턴스를 run 했습니다. 자, 클래스 B는 이것이고요. 클래스 B는 메소드 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throwExceptionDemo의 메인 그리고 클래스 C의 런 그리고 클래스 B의 런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B의 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군가요? 바로 클래스 C의 런이 클래스 B의 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B에 대해서 C는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rowExceptionDemo의 메인이 C의 런을 호출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throwException이 C에 대해서 사용자인 것이죠. 그리고 C는 B에 대해서 사용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throwExceptionDemo는 일반 사용자가 이것을 실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 일반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끝단에 있는 사용자를 보통 엔드 유저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유저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B에서 B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B의 런에서 자, B의 런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B가 런 안에서 그 예외를 tryCatch할 수도 있겠지만 B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C에게 throw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사용자에게 던진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C는 그 예외를 캐치해서 자기가 tryCatch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음 사용자인 throwExceptionDemo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rowExceptionDemo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외를 자기가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용자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자, 이 일반 사용자에게 넘긴다는 뜻은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예외 처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 관계 관계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throw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코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외를 자기가 캐치하는 것과 또는 다음 사용자에게 throw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throw라고 하는 또 새로운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